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탑론 2875를 예판을 성공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다른 캐논이나 니콘의 유저들이 탑론 2875를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시길래 이제 소니를 산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거 들어보시기에 좀 특이할게요. 소니의 현실을 아실거에요. 소니가 그런 얘기 있죠. 바디는 만족해요. 바디 만족하고 넘어왔다가 렌즈에서 살살 녹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렌즈군들이 비싸요. 솔직히 다른 회사에는 잘 없는 표준, 아주 광각이나 아주 망원대에서는 2.8 닷 렌즈가 있지만 보통 표준 연역대, 줌 망원, 표준 연역대에서는 2.8 닷 렌즈는 잘 안 쓰잖아요. 근데 소니는 표준 연역대에서도 2.8 조리개의 닷 렌즈가 꽤 비싸요. 부담되죠. 그래서 뭐 여튼 그걸 경험해보고 좀 놀랐습니다. 일단 넘어와서 탑론 2875를 왜 샀냐. 왜 소니 A7 뭐 소니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탑론 2875에 열광하냐.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. 소니의 이제 표준 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4개?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요. 일단 2870 소니, 소니 2470 2.8 GM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. 메인. 얼굴 메인이죠. 이게 약 886g의 가격이 234만 원이 최저가예요. 비싸죠. 그 다음에는 FE2470 ZA 렌즈가 있어요. 이게 조리개가 4 아쉽죠. 대신 굉장히 가벼워요. 작고. 이게 가격이 90만 원. 비싸죠. 2470 F4인데 90만 원이면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렌즈가 24105가 있습니다. 24105 이게 가격이 160 정도. 이것도 역시 조리개는 똑같죠. 회사들이 다 똑같이. 4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. 4 근데 가격이 170 4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. 캐논 같은 경우는 24105 F4 렌즈가 120만 원대거든요. 캐논 렌즈 오래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캐논 렌즈 F24105 조리개 4 짜리가 2016년 말에 나왔어요. 그리고 소니의 24105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1년 조금 더 차이밖에 안 나요. 출시된 건. 근데 소니는 너무 비싸요. 그리고 똑같은 영역대에 똑같은 조리개고 뭐 그런데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솔직히 캐논, 아 소니의 렌즈는 비싼 게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뭐 반박을 하시는데 소니를 사랑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소니는 고급 렌즈, 전문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렌즈들은 매우 많다, 풍부하다. 결국은 니가 돈이 없지. 소니의 렌즈가 별로인 건 아니다. 소니 렌즈가 전반적으로 고급 렌즈군이기 때문에 니가 돈이 없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닦아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. 솔직히 전문 상업 분야에서 소니가 압도적으로 1위로 차지하는 분야가 있나요? 없죠? 없어요. 스포츠. 스포츠에는 뭐 캐논, 니콘 두고 소니, 소니 뭐 테스트로 뭐 가끔씩 보이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. 소니, 소니 바디로 스포츠 사진 찍는 전문 기자나 혹은 뭐 잡지에 뭐 그런 거 보셨나요? 거의 못 보셨을걸요. 올림픽이나 큰 행사에서도 뭐 MPS나 CPS 그러니까 전문가 사진 그룹 전문 사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캐논의 CPS, 니콘 MPS가 있죠. 어마어마하게 렌즈 바디 많이 해서 막 대여가 되지만 소니는 일단 유저 자체가 거의 매우 적으니까 그럼 스포츠는 뭐 그럼 일반 취재 기자 중에서 소니 바디 쓰시는 분 보셨나요?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어떤 취재 현장 이런 데서 막 가끔 그런 거 TV나 이런 데서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거기서 소니 바디 보신 분?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. 뭐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. 저는. 캐논 아니면 니콘이죠. 맞죠? 아니면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기자들은 봤는데 소니 바디는 거의 못 봤어요. 자, 취재, 일반 기자, 혹은 사진 기자, 혹은 스포츠 영역에서는 거의 없다. 라고 봐야죠. 그럼 자연에서, 자연에서도 뭐 유명한 잡지, 자연 전문 잡지 그런 곳에서도 소니 쓰는 기자들 사진? 글쎄요. 그 다음 스튜디오, 스튜디오에서도 소니 주력으로 쓰는 막 스튜디오라고 광고된 그런 거 보셨나요? 차라리 그냥 뭐 캐논이나 니콘 아니면 막 좀 고급스러운 데는 뭐 핫셀 이런 걸 쓰지. 소니 바디가 주력. 이런 건 거의 못 봤거든요. 물론 있긴 있겠죠. 있긴 있겠죠. 근데 소니를 주력으로 시장을 확실하게 압도하고 1윙 분야가 사실 사진 분야에서 많지는 않아요. 닦아놓고 얘기해서 소니 바디 A7 쓰는 사람들은 무거운 DSLR 쓰기 싫은 혹은 뭐 그런 사람들, 힘든 사람들이 닦아놓고 가볍고 작은 바디, 그래서 좀 결과물은 괜찮고 바디 스펙이 좋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A7 M3 샀잖아요. 샀는데 소니 렌즈를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니가 능력이 없고 니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소니 렌즈가 별로인 거 아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막 댓글 때문에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. 솔직히 까놓고 소니 바디를 전문적으로 쓰는 영역이 어디 있나요? 여튼 접어놓고 그래서 렌즈군이 다 비싸요. 뭐 닦렌즈는 나중에 또 하나씩 꼽아 얘기하겠지만 표준 좀 렌즈가 너무 비싸요. 혹은 비싸지 않으면 스펙이 결과물이 좀 구려요.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니 바디 스펙이 좋다고 해서 너무 오긴 했는데 마땅한 표준 줌이 없는 거예요. 표준 줌.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? 아무래도 소니 미러리스로 넘어온 이유는 가볍고 작고 편해요. 그게 이유인데 아까 2470 GM 렌즈처럼 무거운 걸 달면 미러리스, 그러니까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그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. 그래서 그래서 가볍고 작은 렌즈 일단 표준 줌이면서 좀 가볍고 작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2.8은 되어야지 실내에서 쓸만합니다. 그러니까 F4 렌즈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건 사실이잖아요. 이렇게 조리개가 좀 빠른 걸 필요로 하는 상황도 있고 아무래도 조리개가 좀 빠르면 실내에서 좀 그래도 뭐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플래시 없이 스트로프 없이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2.8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좀 빨라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적절해야죠. 아니 바디 가격만큼 비싼 표준 줌 렌즈 가격인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이거 바디 A7M3 이거 바디가 한 240 정도에서 한 건데 렌즈가 230이면 솔직히 아니잖아요. 오바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탐론에 열광을 안 거예요. 2.870에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2.870 아 2.870이 아니고 탐론 2.875가 예판을 시작을 하고 그날 10시에 예판을 시작했는데 딱 25분 정도 만에 1차 물량이 다 동났어요. 그 다음에 25분 뒤부터는 2차 물량 예판이 넘어갔어요. 자동으로 그리고 2차 물량도 거의 한 30분 이내에 다 끝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10시에 예판을 시작을 해서 11시 되기 전에 2차 예판 물량까지 다 품절이 되어버렸어요. 어마어마하죠 인기가 탐론 렌즈 뭐 예판에서 이렇게 1시간 만에 품절이 되어버린 적은 처음이래요. 그러면 탐론 2875가 왜 좋냐 일단 작아요. 작고 거의 소니 90만원짜리 2470 F4 렌즈 그 무게보다 약간 더 무거운 정도니까 정말 작고 가벼워요. 작고 가벼운데 조리개가 2.8이에요. 그 다음 사이즈 아까 작고 가볍다고 했지만 작아요. 사이즈가 실제 작아요. 미러리스에 딱 적절한 표준 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가격이죠. 가격이 한국에서 예판 가격이 91만원 렌즈만 하면 91만원 렌즈 하나 추가하면 95 그 다음 두 개 뭐 이런 기능 있는 두 개 추가하면 99만원에 제가 99만원에 예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91만원이 예판 가격인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. 간혹 뭐 탐론 렌즈들이 막 가격 폭풍 하러 간다 그런 분들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탐론 2875는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내 예판 가격이 91만원이잖아요. 그러면 일본 예판 가격이 얼마냐면 약 80만원 초반이에요. 그러니까 환율 지금 환율로 계산하는 거죠. 일본 예판 가격이 80만원 초반 북미에서 예판 가격도 80만원대에요. 80만원 초중반? 초반인가?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쪽은 환율이 세니까 영국 이런 데서는 100만원이 넘어요. 그러니까 국내에 나온 예판 가격 91만원은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. 그냥 무난한 정도 전세계 다른 나라를 쭉 본다면 그냥 적당한 정도 물론 일본이 뭐 80만원대에 그러긴 하지만 환율 감안하고 뭐 이것저것 감안하면 솔직히 뭐 북미나 우리나라 보통 북미나 일본이 아무래도 카메라 관련해서는 가장 저렴하죠. 가격대가 그럴 수밖에 없죠. 일본은 뭐 자기들 나라고 미국은 아무래도 시장이 거대하니까 당연히 싸고 근데 그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지 한 10%가 차이 안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1만원 북미나 일본에서 80만원 초중반대니까 10%가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탑론 렌즈 자체가 가격이 다 떨어지면 전세계적으로 다 떨어지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D여서 쭉 계속 예판 분량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도 꽤 한동안 품절 아니면 렌즈를 못 구해서 난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. 즉 91만원에 예판을 한 사람들은 한동안 거의 뭐 손에 안 보고 쓰다가 솔직히 웃돈 붙여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아마 웃돈 붙여서 팔아도 금방 팔릴 겁니다. 그래서 뭐 저도 걱정 없이 예판을 질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사용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뭐 후기를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좀 빠른 나라들은 이제 물건이 풀리기 시작했어요. 영국에도 풀리고 북미 쭉 동남아 어디 나라에도 풀리고 렌즈가 쭉 풀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풀리는 이제 풀린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쭉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인터넷에서 쭉 본 후기를 얘기 드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일단 작다 가볍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외형적인 거니까 분명히 좋은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게 좋았냐면 렌즈의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아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니의 24-105 F4 렌즈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아요. 2.8과 4는 뭐 서로 비교할 수는 없죠. 근데 이 렌즈의 F4로 조원 F4 조리개로 촬영한 것과 24-105 F4 렌즈 조리개로 촬영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탐론 28-75가 결과물이 더 좋아요. 물론 그런 얘기하겠지. 24-105의 목적은 좀 더 망원이 되면서 여행용이다, 월라운드 렌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탐론도 28-75 2.8 빠른 조리기가 가능한 렌즈잖아요.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오히려 28-75가 결과물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24-105가 160인데 28-75 91만원짜리 렌즈가 결과물,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만 본다면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AF도 전체적으로 다 빠르고 만족스럽대요. 물론 이걸 실제 써봐야 가장 좋겠지만 후기 올린 거 영상들 쭉 보면 AF 렌즈도 만족스럽고 다만 이제 얘기를 언급하는 거 보면 28-75니까 28-75니까 28-75가 최대 광각이죠. 최대 광각에서 좀 왜곡이 있다.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. 아무래도 망원이 좀 70mm가 아니고 75mm 렌즈가 되는 거니까 28mm에서 왜곡이 좀 아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대요. 어차피 28-75를 쓰는 건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여튼 28mm의 왜곡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 망원대에서 한 30mm 좀 넘어가면 그러니까 40mm 아마 전후가 보통 24-70 렌즈들 보면 한 35mm 전후로 해서 가장 왜곡이 적어지는 플랫한 형태거든요. 그러면 28-75면 아마 한 40mm에서 45mm 전후가 가장 플랫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소니는 50mm 2.8 그래서 후기들 쭉 올라오는 거 보고 보면 저는 현재 28-70 번들쯤 하나 있거든요. 여기에서 이제 50mm, 55mm 1.8 렌즈 그게 좀 사람들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나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이제 다음 주, 다다음 주, 다음 주 말쯤에 오겠죠. 다음 주 수요일에 31일에 배송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금, 토, 토요일 아니면 6월, 4일 정도에 아마 받을 것 같은데 그때 받게 되면 일단 28-75mm 2.8 렌즈로 많이 소니 A7M3를 써보고 싶습니다. 이걸로 쭉 쓰다가 이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렌즈를 추가하든지 해야겠죠. 그래서 타면 28-75mm 렌즈는 만약에 예판하신 분들은 마음 놓고 꽤 즐기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뭐 혹시 뭐 카페 이런 곳에서 취소하실 분 있나 해서 양도를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오는 거 뭐 약간이라도 웃돈 줘서 사도 될 것 같고 지금 훅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 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면 28-75mm 2.8 렌즈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